재생을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크롤링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스크래핑돼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을 전혀 쓰지 않고 최신 뉴스를 자동으로 크롤링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크롤링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아마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고 따라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UI패스라는 RPA 솔루션을 활용해서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크롤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RPA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로봇이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RPA를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리더 업체인 UI패스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UI패스 솔루션은 일반 개인들에게는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전혀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UI패스를 활용해 코딩 없이 크롤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UI패스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켜시고 주소창에 UI패스 무료 다운로드 링크를 붙여 넣어줍니다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UI패스 스튜디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정보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누르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용 이메일은 G메일은 안 돼서 네이버 메일로 작성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신다면 회사 소속은 프리랜서 혹은 학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직책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나 학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누르시면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메일이 와 있고 여기서 스튜디오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UI패스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동의함, 설치, 설치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마침을 눌러서 UI패스를 실행해 줍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 왼쪽 아래에 라이선스 키 사용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메일에 왔었던 라이선스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UI패스 스튜디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UI패스가 실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UI패스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새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의 이름과 위치 설명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위치는 기본 위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 폴더를 눌러서 C드라이브 바로 아래쪽에 UI패스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저는 여기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해서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명은 테스트라고 작성을 해주고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먼저 왼쪽에 프로젝트 폴더를 눌러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만든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의 폴더인데요 여기서 메인.xaml을 눌러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액티비티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 마치 여기에 코드를 작성한 것처럼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액티비티를 놓아보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왼쪽에 액티비티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추가하는 액티비티인 Flow Chart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안쪽에 Flow Chart라는 것이 추가됐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메인 안쪽에 Flow Chart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Flow Chart에서는 어떻게 액티비티들이 흘러가는지 그 Flow를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Start를 시작으로 쭉 화살표를 늘려가면서 필요한 액티비티가 순서대로 동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Flow Chart 안에 추가로 액티비티를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X를 누르면 여기서 다양한 액티비티 중에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오픈 브라우저라는 액티비티를 끌어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와 화살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 흐름상 스타트에서 오픈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열기 하는 과정이 수행이 될 수 있겠죠 오픈 브라우저를 또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메인에 Flow Chart에 오픈 브라우저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브라우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를 여는 기능을 하는 액티비티인데요 이때 URL을 넣어줘서 어떤 주소로 브라우저를 띄워줄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URL을 삽입해주겠습니다 이때 여기 설명에 텍스트는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파이썬처럼 파이썬도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을 쓰려면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었죠 여기서도 따옴표로 묶어서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주소 넣는 것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설정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의 브라우저 타입을 보시면 사용할 브라우저 형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어, 파이어폭스, 크롬,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크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UI패스에서 크롬을 다루려면 여기 홈의 도구로 들어가 보시면 UI패스 익스텐션이란 걸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해줍니다 크롬을 모두 종료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고 플로우 차트로 들어가서 흐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왼쪽 위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실행이 되면서 크롬 브라우저의 네이버.com 주소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봤으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에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메인에서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액티비티들이 실행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필요한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거를 집어넣고 화살표로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재생을 눌렀을 때 스타트부터 화살표 방향대로 쭉 명령들이 실행되면서 마치 코드를 실행하는 것처럼 플로우 차트 위에 있는 액티비티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액티비티들은 더블클릭하면 그 상세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측의 속성들을 조절함으로써 세부적인 설정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만 알면 그거를 쭉쭉 연결함으로써 원하는 프로그램을 코딩 없이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론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기초 사용 방법을 익혔으니 먼저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시고 뉴스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련된 최신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과정을 UI패스를 통해서 자동화해보겠습니다 UI패스로 오시면 아까 만들었던 오픈 브라우저 안쪽에 네이버 주소창 옆에 현재 구성으로 새 브라우저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액티비티에 설정한 대로 네이버 주소로 브라우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될 액티비티를 여기 두 쪽에 하나씩 올려놔도 되겠지만 UI패스에서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코딩 기능입니다 레코딩 기능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레코딩, 녹화해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등록을 할 수 있겠죠 레코딩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는 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웹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코딩 할 수 있는 창과 브라우저가 나오는데요 레코딩으로 액티비티를 등록해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를 검색해서 뉴스를 보는 과정을 자동화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입력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쪽에 텍스트 설정을 누르시면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는 액티비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검색이 되기 때문에 형식에서 단축키 전송을 누르셔서 다시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키에 엔터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검색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 탭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 클릭을 이용해서 뉴스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를 검색하고 뉴스 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록이 완료되셨으면 저장 및 종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이라는 시퀀스가 생겼는데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레코딩으로 기록한 과정인 네이버 창에 삼성전자를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고 뉴스 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기록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픈 브라우저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가 열리고 검색을 하고 뉴스 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자동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했으니 이제 각각의 기사들을 스크랩하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UI 패스에서 데이터 스크래핑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추출 마법사라는 게 뜨면서 원하는 값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다음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가져오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 제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을 눌러서 두 번째 기사 제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두 개의 패턴으로 이렇게 전체 기사들의 제목 부분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출 마법사에서 이렇게 추출한 값의 열 이름을 제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타이틀로 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링크이기 때문에 URL도 추출할 수 있는데요 URL 추출을 눌러보시면 각 제목에 있는 URL까지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URL은 URL이라는 열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목과 URL이 자동으로 잘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여러 페이지에 있는지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내려보시면 이렇게 기사는 1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얘를 누르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까지 기록이 돼서 더 많은 값을 크래핑해 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특정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과정이 액티비티로 잘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Extract Structured Data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출력의 Data Table, Extract Data Table이라는 곳으로 출력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운데에서 변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Extract Data Table이라는 이름의 Data Table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긁어온 값이 저장이 되게 됐는데요 변수 이름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 영어로 Data라고 변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쪽 출력의 Extract Data Table이 아니라 Extract Data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없어졌고 이렇게 긁어온 데이터가 Extract Dat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그 변수는 Data Table 유형이고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범위는 Data Scra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Data Scrapping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Data Scrapping이라는 박스,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 박스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전체 Flow Chart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 Data Scrapping 네모 바깥인 Flow Chart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Extract Data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웹에서 Data Scrapping을 연결을 해주시고 Data Table을 확인하기 위해서 Activity에서 CSV를 검색해 보시면 Write CSV라는 Activity가 있습니다 이거는 CSV 파일로 Write, 생성하는 Activity인데요 이거를 끌어다가 Data Scrapping 뒤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눌러보시면 어디에 CSV 파일을 만들 건지 경로를 정해줄 수 있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눌러서 우리가 생성해준 C의 UiPath 테스트 안쪽에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Samsung News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데이터는 아까 만들었던 Extract Data 이거를 가져와서 넣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Flow Chart로 돌아와서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하시고 위쪽에 재생을 눌러보시면 입력한 과정들이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크롤링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실행이 종료됐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지정했던 대로 삼성뉴스.csv라는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최신 삼성전자 뉴스의 기사 제목과 URL이 잘 스크래핑돼서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엄청 많은 업무들을 UiPath를 통해서 다 자동화할 수 있겠죠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